뒤에 한강백 아니냐고? 오! 맞아 맞아 한강백! 오오! 와 이렇게 또 등교를 하네? 어? 여자친구가 그렇게 살해당했는데? 네 여러분! 이 사람이 한강백입니다. 네 보시죠. 어? 잘생겼다고? 나? 알아 알아. 어 인정. 여러분 이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어? 뭐 이미 다들 아실테지만 이 한강백 집안이 또 아주 지려요. 어? 아빠는 나군에, 엄마는 한해류. 어 그 한해률 주송이고 나발이고 그냥 싹 다 죽었어 하는 그 검사. 우리나라 최고 로펌 하멘니 딸이잖아 한해률이. 엄마는 이 학교 로스쿨 원장이고 그리고 여기 이 한강백은 한해률 전남편 아들.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한 게 바로 나그녀. 뭐 이 필빡 박아오는 거 있지? 아니 지금 이 경찰이니 검찰이니 이 한강백부터 줘줘야 되는데. 아니 지금 이거 봐. 어?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어? 아무도 못 건드려서 지금 이렇게 느긋하고 한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잖아. 아니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야? 아니 지 여자친구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 당했는데? 아니 진짜 얘가 죽인 거 아니야? 여러분 내가 바로 떠볼 테니까 이 표정을 봐. 이 표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. 자 들어가 들어가. 야야야 너 말해봐. 니가 죽였지? 오 포크페이스 포크페이스. 야 너 솔직하게 말해. 니가 죽였지? 오 이색이 겁나 뻔뻔하네? 어? 야 너 양다리였다며? 너 홍란이가 매달려서 죽였냐? 너 홍란이가 걸레란 말은 들어봤냐? 여러분 나 많았어 많았어. 아 사람 죽는다. 사람 죽어 이씨. 야 그만 불렀습니다. 야 봤어? 봤어 지금? 야 리얼이야 리얼. 미술 공격이 개새끼. 너 홍란히도 이렇게 죽였지? 이 사람이. 야 여러분. 많으세요. 이씨 수영이. 야 나 진짜 많았어. 야 너 죽을 거 있어. 야 씨. 여러분 이거 리얼입니다 귀여워. 자는 안 해요 지금. 와 씨. 대박이다. 해제라. 진정해. 야 씨. 에이. 조원.